열대지방은 더웠습니다.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끄는 니나호, 빈타호, 산타 마리아호에 탑승한 선원들에게도 낯선 더위였어요. 이들이 고국 유럽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유럽이 그들이 아는 전부였죠. 그들에게 어렵고 심지어 위험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스페인은 콜럼버스를 고용해 아시아로 항하는 신서양 항로를 찾도록 했어요. 무역과 향신료 구매를 위해 새로운 항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건넌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원들은 자신들의 삶이 영원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육지가 보인다! 라고 누군가 선상에서 외쳤겠죠? 하지만 마침내 그들이 새로운 이국당을 밟았을 때 그들은 그곳이 아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콜럼버스는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콜럼버스의 배가 대서양에서 치명적인 폭풍을 만나 신대륙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의 역사는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누구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이곳에 살고 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의 관점에서만 발견됐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몇 에이커의 빈 땅을 마주했을 때만 무언가를 발견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게 다가 아니었죠. 둘째,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최초의 탐험가가 아닙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바이킹은 10세기에 이미 미국 해안에 접근했어요. 바이킹의 탐험은 학자들에 의해 잘 문서화되어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소개할게요. 서기 천년 무렵 바이킹 탐험가 레이프 에릭스는 빌란드라는 곳으로 항해했습니다. 귀여운 이름이죠? 지금은 캐나다의 뉴 펀들랜드라는 지역이 됐지만요. 하지만 그의 선원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도착한 바이킹들은 뒤집어진 카누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 10명을 발견했습니다. 바이킹은 교류를 시도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은 바이킹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고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돼요. 바이킹의 기록에 따르면 원주민들은 대학의 수적 열쇠와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말이 되죠? 앞서 말했듯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라도 그곳에서 수적으로 열쇠였을 거예요. 이제 크리스가 도착하기 전 북미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들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콜럼버스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애초에 통합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이 땅에는 수백 명의 아메리카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 부족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유럽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정치 시스템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다만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달랐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신념 체계를 가져왔어요. 종교적 신념과 언어 체계부터 옷 입는 습관 같은 단순한 것까지 말이죠. 아메리카 대륙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면 어느 나라의 패션 감각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유럽인들은 서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패션 감각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여러 옷들을 입었죠. 하지만 열다 지방에선 이런 옷들이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지 않아요. 그들에게 패션은 어떤 경제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죠. 아메리카 원주민의 의복은 주로 날씨와 관련된 기능적인 옷이었습니다. 따뜻한 기후에서 원주민들은 은밀한 부위를 가리기 위해 짧은 옷을 입었어요. 원주민들은 맨몸으로 걷고 모카신이라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카신과 비슷해요. 추운 기후에서는 가죽과 모피 바까를 입기도 했고요. 물론 의례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별한 옷도 항상 있었죠. 아마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갭, 홀리스터, 포에버21 같은 브랜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과 함께하고 있죠. 엉뚱한 생각을 해봅시다. 1700년대에 아메리카 원주민이 복잡한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들은 전통적인 유럽 선박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큰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유럽 해안에 도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곳이에요. 물론 그들은 무역을 위해 선물과 상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본국에서도 포틀레치라고 알려진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물론 아시아만 교역하던 유럽인들은 이들을 의심해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전된 만남을 계기로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럽인 사이에는 다른 유형의 관계가 시작됐어요.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만큼 소위 신대륙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각자의 힘과 지식을 가진 동등한 존재로서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아메리카 원주민은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통치 시스템을 가르쳤습니다. 보다 분권화된 시스템을요. 음, 현대의 정부 구조와는 정말 다르게 보일 거예요. 유럽인들은 아마 한 사람이 결정권을 쥐기에는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해서 선거를 더 작은 규모로 자주 시시했을지도 몰라요. 아, 그리고 유럽 도시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어요.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배를 탄 사람들의 모습을 구리나 청동으로 만든 거대한 조각상 대신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동맹을 기리기 위해 토템 기둥을 세웠습니다. 의학 및 의학 지식에 관해서는 서로 교류할 것이 많았는데요. 유럽인들이 전통 의학을 발전시키는 동안 미국인들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초에 대한 인상적인 지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유럽인들도 어느새 약국에서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판매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큰 장벽이 있었으니 바로 언어였습니다. 유럽인들은 미국 해안에 도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가르신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두 문화권 모두 최고의 언어학자를 영입해서 처음부터 새로운 언어를 만들려고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양쪽의 관점에서 모두 이해할 수 있고 양쪽의 세계관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언어를 말이죠. 이것이 현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심오할 거예요. 이 새로 만들어진 언어의 몇 가지 기호와 그림이 포함됐다고 가정해보죠. 아메리카 원주민은 픽토그램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문자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보시다시피 산은 산으로 표현됐어요. 이 의사소통 시스템이 실제로 수메이르인들에 의해 발명된 이래 놀랍게도 5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니 정말 믿기지 않 정도로 오래됐죠. 노트북 키보드에도 이러한 기호가 탑재되어 지금 쓰는 이메일보다 시각적으로 더 재미있고 하이브리드적인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풍경도 달라졌을 거예요. 콜럼버스나 그를 뒤따랐던 다른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중남미 도시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잉카, 마야, 아스텍과 같은 당시에 번화한 제국들은 엄청나게 성장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꽤 큰 규모였죠. 콜럼버스 이전의 일부 마야 도시는 인구 기준으로 중세 런던이나 파리만큼 컸습니다. 세상에 마야 제국은 중앙 아메리카 전역에 퍼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을 거예요. 그들은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보다 더 큰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피라미드 건축 기술을 발전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아왔을 거예요. 아, 그리고 남미에서는 이 지역이 아마존보다 더 큰 거대한 숲으로 변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잉카 문명이 안데스 산맥을 거쳐 본토로 퍼져나갔을 수도 있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꿈같은 열대 정착지가 생겨났을 거고 지속가능한 생활에 대한 세계적인 기준이 됐을 거예요.